혹시 원볼님 계시나? 첫템 연훈 갈까요 아니면 도랑검 갈까요? 세조 좀 센데? 성공 들어야 돼 실적 누나미 vs 제라스 야쏘 오케이 이거는 대결이다 지금이니? 시작했나? 일단 인게임 정보는 안 떠요 아 3점 까였음 봉캐는 여기까지 하자 봉캐로 탑케인이나 해볼까 나도? 법쟁이네 봉캐로 탑케인 보고 혀 그 브금이 필요하겠네요 그 브금 뭐였지? 검색해봐야겠다 이건가? 아 오케이 찾았다 오 마침 쉔 좋습니다 상성이 굉장히 좋아요 가보자 가보자 킬가녀 1당 1000원 도전하겠습니다 도전이요 자 보겠습니다 아 이거 브금 틀고 하니까 마치 유튜브를 보는 거 같네 기분이 묘한데요 좀 빠졌는데? 어 너무 쎄 잠깐만 좋아요 더복자입니다 어 비에고 아랫쪽 좋습니다 툴을 맞으면 안되거든요 빠졌다 다르킨 스택 마구마구 쌓는 중 좋아요 이런거 밀고 꿀혈매 먹으러 갑시다 꿀혈매 꿀혈꿀혈 카피캣인가요 맞습니다 아 쉔 갔나? 갔네 택으로 합시다 북한 먹어버리기 그치 페인 전매특허 일로 도망가버리기 어? 아 스택 줄뻘 스피리 가던데 회 어? 어? 어어? 어? 어? 이즈 하하형 스가 와... 말도 안 돼. 한 대만 맞아도 그래? 이걸 안 맞아도? 도망가. 오케. 아 근데 좋았습니다가 아닌데? 아니 뭐야? 어까 아님? 어? 이거는 진짜 됐다. 이거 안 될 리가 없음. 아 좋았습니다. 다르킨 돼서 오죠. 헬퍼 일로 가자. 아 노티라 왜 그래? 재미없게. 어 수단 좋아요. 오히려. 오히려 좋아. 아 좋았습니다. 이게 팀워크거든. 아 좀 아깝네. 도망가. 노티라 쏜다. 허락쇼. 와 아깝다. 어 좋았습니다. 이게 팀워크지. 모르는데 여기 있는 거. 고마워요. 어 맛있다. 좋았습니다. 와 이게 안 맞다? 상관없죠 뭐. 좀 쓰자. 여기 누구 있는데? 여기 잠수구나. 좋아요. 와 나 궁쿨이 1초야. 너무 아까운데? 어 이거 먹었다. 천원이다 천원. 불러내는 천원이다. 한 명 더 있다. 한 명 더 있다. 야 샌 저거 못 잡아? 말도 안 돼. 까비. 끌어줘. 오케이. 좋았습니다. 와 이거 어시가 없어요. 잠깐만. 아 어시 좋았습니다. 하하하하. 아 천원 굿. 요즘 카딕스 아시지?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되지. 누구 좋죠? 서포트. 게리. 카사딘 그림뿔 짝짝이인거 불편하네요. 그게 매력인데 뭔소리임. 하하하하. 사실 그게 매력이라기보다 그냥 어.. 1트만에 그려가지고 수정이 없었음. 그냥 대충 슥슥 그린거라. 유튜브에 빠베 카사딘. 21년 12월 31일을 만들었네. 허허허헣. 하하하하. 이렇게 만들었죠.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어 네. 못생긴 고구마 잘 봤습니다 세조하니 정도면 그래도 양호하죠 쉿만큼 국밥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할만하다 다르킨 변신되면 화이팅이다 그거 뭔 케인 할 때는 이 불금이 또 필수다 연우는 가는게 맞을까? 첫 귀환 이후에 갈까요? 연우는 혹시 원볼님 계셨나? 첫 템 연우 갈까요? 아니면 도랑검 갈까요? 세조 좀 센데 천공 들어야 돼 흐흐흐흐 슬쩍 극딜감? 아 그럼요 극딜입니다 어? 맞다 Q2타가 안 맞았는데 괜찮은가? 아 한번 절었다 괜찮아 그래도 아 아 아 아 아 아 힘들 살짝 의식하죠? 와 이게 안 맞아? 너무 아까운데? 까비 나쁘지 않다 그래도 좋아요 아 고수인데 이 친구 어 고수인데? 이 친구 과하지 말자 야 이걸 전멸챈다고? 와 아깝게 이거 Q 뒤로 썼으면 살았나? 아깝네 와우 아니 이런 플레이를? 너 참 정글러구나 따봉 3번 자 좋았습니다 아니 롱소드 3개 사야지 뭐함 토달지마셈 본점은 다릅니다 본점만 무시하는 본점 아 너무 아픈데? 갈피했다 안 돼 아 아 아 오 다행이다 오 좋은데요? 좋아요 와우 리신 보여주나? 다 본거 왔죠? 좋았습니다 이거는 그 명대사를 칠 수 밖에 없는데 욕이라서 못하겠네 아무튼 그 명대사 다 알거라 생각합니다 아우 좋았습니다 아우 좋았습니다 피용 아우네 세주가 가긴 함 세주가 가긴 함 세주가 가긴 함 와 저기 안주고? 어? 말도 안 돼 봉 썼어야 됐나? 너무 아까운데 차비 자발이 안 나오지 않았을까요? 크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 아! 나 죽은 것 같아 가버려 아 아깝다 이거 공 좀만 빨리 맞았으면 다 잡는 건데 아깝게 어.. 간중 어.. 잘 피했습니다 일단 세나도 전멸 다 있어서 할만한데? 무리한다 상대 고! 오케이 와 이게 이렇게 된다고? 엥? 어 나아졌지만 일단 좋아요 아앗 아 미드 CS 강탈 해버리기 강탈하는 이유가 있었던 척 전력 무빙 찍어주기 저런 치는거 아나? 미드에 두명 보이니까 모르지 않을까? 모르는 눈치죠 아는 눈치네 네 그렇지 어! 아 이것도 잡았어야 되는데 잡았네요 가버려 아 좋았습니다 이게 케인이지 트위치 전세건 놀러와 생각나면 아 네 그렇다고 하네요 아 트위치 전세건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좋습니다 지지요 캡원님 방송보다 왔는데 케인 욕을 엄청 하네요 개똥 싸도 이기네요 네 아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CS당 100개 이길때. 이러면 다이브 되나? 모르겠는데? 와 너무 아깝다. 아깝이. 진짜 아깝네요. 아래쪽 무슨 일이야? 네. 네. 토홀 한번. 콜피 좀 채워놓죠 이거는. 디에고가 다이브 올 수도 있어서. 근데 안 죽을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안 죽냐. 여기 들어가 있으면 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디 쿨 차고 가자. 좋아요. 아 백업 좋았다 카르마. 미안. 어? 할만한가? 좋아요 이런거. 제조도 조금 욕심부렸죠? 바로 뺐어야 했는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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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골드 아직 있구나. 어 좋아요. 와. 아깝이. 잘 살았죠 일단? 아카리 궁도 없어서 이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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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안 맞아? 아깝네. 와 이게 맞아? 말도 안돼. 와 이거 너무 아깝다. 아까 아칼리한테 죽은게 진짜 컸던 것 같아요. 거기서 한번 아칼리 자를 수 있었는데. 그게 제일 컸음. 어우 다행이다. 잡긴 했네요 이번엔. 잡긴 했네요 이번엔. 셀프 가야겠다. 공 쓰지? 와 이렇게 집중하십시 Yi. 어 좋아야 이거는. 와 이게 안 맞아? 아깝게. 그래도 한타에 이겼습니다. 나쁘지 않죠. 굿. 아칼리 빼고 다 잡았는데? 봐요 도망가겠다 안 도망가고 오네? 좋아요 풀시계 있으니까 해봅시다 이거는 좋아요 띄워 띄워 가버려 막습니다 이거 사기인데? 진짜 이거 지금 못 막습니다 여깄다 벅스 녀석 좀 빠졌네요 맞습니다 탈 막트요 어 좋아요 안 오나 상대? 안 오면 그냥 끝내자 저기가 더 빠르거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못 막거든 케인은 지지 탑 탑 양보해줬으니까 살아만 줍시다 게리 나왔습니다 탑 양보 탑 양보 탑 양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